안녕하세요 이상한우미입니다. 바로전 영상에서 표준킹잼스 번역의 거짓말들을 영상으로 올렸었는데요. 1탄은 제 인성에 맞추어서 영상을 올렸던 것이고 2탄으로 이번 영상은 얌전하고 다정하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킹잼스 번역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한국 사람 눈치 안 본다. 하나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영어 있는 그대로 번역한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즉 영어 킹잼스 성경에 있는 단어 영어에 맞게 번역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일까요? 진짜 영어에 충실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밑장 빼기 하셔놓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영어에 충실하게 번역했다고 또 거짓말을 하셨네요.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처음에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한문으로 번역하셨어요. 태초에 라고 번역하셨는데 설마 태초라는 단어가 한문이라는 것 모르고 하진 않았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뜻이 중요하지 않고 한문 뜻이 중요합니까? 분명히 1장 1절부터 밑장 빼기 하셨습니다. 또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래에도 쇼프로에도 허군날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오 마이 갓입니다. 이 가수가 지금 노래하면서 오 나의 하나님 이러고 있나요? 아니죠. 쇼프로에서 오 나의 하나님 이러고 있나요? 아니죠. 영어에서 오 마이 갓은 한국말로는 이런 세상에 또는 맙소사 이런 뜻이 가장 합당한 번역이 되겠죠. 그 누구도 오 마이 갓을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표준 킹잼스 번역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바로 갓 포비드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44장 7절에 보니까 표준 번역에서는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란 나이다. 라고 갓 포비드를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갓 포비드. 영어에서 갓 포비드는 결단코 절대 이런 뜻으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흠정역에서는 이 갓 포비드를 영어 단어에 맞게 주의의 종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매끄럽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권에서 갓 포비드. 결코 강한 부정의 뜻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오 마이 갓이나 갓 포비드 같은 단어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글 번역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황당한 번역을 내놓고 표준 킹 제임스 번역자는 흠정역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시죠? 표준 킹 제임스 번역을 옹호하고 계신 분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립적 입장에서 공허음이 생각해 보시고 미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국말 무시하고 영어의 뜻 그대로 번역한다고 하는 분이 한문이 튀어나오고 영어 해석의 기본도 무시하고 오락가락 하면 보는 사람은 웃음밖에 안 나오겠죠. 그리고 표준 킹 제임스 번역자님께서는 최근에 또 해명하셨죠. 킹 제임스 1769년판 성경이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요청하는 번역자님의 양력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학사, 석사, 목사, 박사 자격 취득하셨는지 절대로 안 밝히고 끝까지 침묵하고 계시네요. 뭐 캥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떳떳하신 목사님이니까 정확하게 밝혀주실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분 중에 의심 많은 분이 또 캔브리치 대학에다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질문 한국의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는데 스탠다드 1769년 캔브리치 에디션을 보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스탠다드 1769년 캔브리치 에디션이 정말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보냈고요. 1차 답변 담당 부서에서 연락 줄 테니까 기둘려 주세요 라고 했고요. 2차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에디션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이것이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번역자님이 제시하신 경매 사이트에 가봐도 발행 연도가 있었고 번역자님이 제시하신 킹 제임스 온라인 사이트에 가봐도 거기 킹 제임스 1769년판 소개 페이지에 에디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1769년 킹 제임스 온라인 사이트에서 성경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소개는 1769년으로 잔뜩 해놓고 막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니까 1900년 퓨어 캔브리치 텍스트 파일이에요. 이 사이트는 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1769년판 말고 1900년 퓨어 캔브리치 텍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매 사이트를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킹 제임스 1760년 에디션의 3판 인쇄본을 올려놓은 사이트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왕의 명령을 받고 킹 제임스 성경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캔브리치 대학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표준 킹 제임스 번역자님 제시하시는 증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는 분들은 직접 캔브리치 대학의 이메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때 번역자님이 표준 킹 제임스 한글 번역 첫 장에 써놓으신 더 스탠다드 1769년 캔브리치 에디션 크라운 카피라이트 이런 성경이 진짜 존재합니까? 라고 문의하시면 아마 답변을 갓 포비드라고 받으실 겁니다. 캔브리치 대학의 답변을 근거로 표준 킹 제임스 한글 번역 구매하신 분들 제3, 제4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환불이 가능합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은요. 번역자님이 직접 자폭하신 사건인데요. 표준 킹 제임스 번역에 희소식이 있다고 글을 쓰면서 이 희소식이 뭐냐면 드디어 컴퓨터 전문 프로그래머가 동참해서 킹 제임스 온라인 사이트 1769년판 텍스트를 그대로 카피해서 표준 킹 제임스 번역에 있는 그대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 1판과 2판 판매 다 하셨죠? 본인 스스로 1판과 2판의 영어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신 겁니다. 성경 번역인데 그리고 성경 인쇄인데 그렇게 주목구구식으로 하시면 뒷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소설책 인쇄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먼 훗날 한국인들이 셀 수 없이 많은 킹 제임스 한글 번역분들 쭉 펼쳐져 있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서로 논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쟁 유발 자체가 성경적으로 최상위 범죄에 해당합니다. 자존심이 잠깐 구겨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잘못한 것은 즉시 인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표준 번역에 지금 동참하고 계신 목사님들과 관계자분들 이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다면 이런 수많은 의혹이 있고 번역자님의 순간 대처 능력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 손 떼셔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면 토사구평이라는 단어 머리에 각인시키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말했던 단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번역은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 번역의 욕심이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엄청난 혼선을 반드시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누가 책임지실 건가요? 표준 번역에 참여하신 분들 냉철히 판단하시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여기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 댓글에 이상한 놈이 거짓말장이다 라고 비방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제가 거짓말한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콕 찍어서 구체적인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거짓말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면 그거 큰 죄예요. 제 말 명심하시고 진실만 적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주장을 위해서 유튜브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농담으로 제가 중학교 중태다. 이상한 놈은 잘생겼다. 이런 농담 이외에 본 주제에 관해서 그 어떤 거짓말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조작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럴 때 갓 포비드 또 써야 되는 거 맞죠? 결단코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말보회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계신 김경환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은 표준 킹 제임스 번역자님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교제하고 있었는데 서로 헤어졌다는 말도 있고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진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조사해보니까 미국의 김경환 목사님의 아드님이 운영하는 교회 홈페이지에 버젓이 필리핀에 있는 표준 번역자님의 교회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 제 추측으로는 미국의 김경환 목사님과 표준 번역자님이 아직도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다들 아시듯이 미국의 김경환 목사님은 말보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러크만 관련 서적들 판권 말보회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모조리 회수해가지고 표준 번역자님한테 판권을 몰아줬다라고 하면서 번역자님께서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김경환 목사님이 도와준 거 아닐까요? 김경환 목사님 며느리가 누구다라는 루머가 많이 돌고 있어요. 말보회의 정보력 좋으신 목사님들 미국 쪽에 조사 한번 해볼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런 루머가 돌길래 제가 진짜 진지하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표준 번역자님의 지금까지 스토리를 종합해 볼 때 하나부터 열까지 중립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성경 번역에 관한 문제니까 더욱더 철저히 조사해서 한치의 의혹도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번역을 꿈꾸시는 분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에 혼란을 주는 행위 멈추시기를 진짜 간절하게 부탁드리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가 와도 반박 못할 증거를 우리 진동아 세우님이 또 찾았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 관리하는 캔브리치 대학에서 1700년대에 많이 나온 킹 제임스 번역본들 이것들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1769년 개정본 성경은 1611년 판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캔브리치 대학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1611년 킹 제임스 성경 오리지널을 순수하게 계승하는 성경은 1909년 퓨어 버전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파일로 재발행을 했다고 캔브리치 대학에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은 개혁 성경과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쉽게 낼 수 있고요. 유일하게 순수한 족보를 계승하는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버전의 번역 저본이 되는 1909년 퓨어 에디션이 진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헛소리에 해영되지 마시고 이 증거 링크로 남기겠습니다. 표준 킹 제임스 번역본 구매하신 분들 이거 대국민 사기니까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